오늘 기획특집 시간을 마련했어요. 제목부터가 굉장히 부드럽죠. 나도 좀 비싸게 팔고 싶다. 소수주주들은 자신의 주식을 비싸게 팔 수 있을 만한 기회는 없습니다. 오늘 코너를 시작하기 위해서 제가 조금 오프닝을 준비했는데 우리가 그 경영권 프리미엄이라는 말을 참 쉽게 쓰죠. 하지만 대주주가 갖고 있는 주식이나 우리가 들고 있는 주식은 전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대주주가 갖고 있는 주식을 누군가 크게 사줄 때는 거기에다 경영권 프리미엄이라는 걸 얹어서 비싸게 사주거든요. 하지만 우리의 주식을 누군가 살 때는 전혀 프리미엄을 얹어주지는 않습니다. 뭔가 불공정해 보이는데 이런 불공정함을 의무 공개 매수 제도를 도입하면 줄일 수 있다는 주장이 있어서 그 주장을 하시는 분을 직접 한번 저희가 자리에 모셔봤습니다. 소액주주 모임 강동호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보니까 의무 공개 매수 제도를 도입해서 소액주주들의 피해를 막아주세요 라는 청원 글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직접 쓰셨죠? 네, 직접 썼고요. 의무 공개 매수 제도는 기업을 제3자가 인수를 할 때 최대 주주에게는 프리미엄을 지불하면서 매수하게 됩니다. 그런데 소액주주들한테는 헐값의 매각을 강요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가 있어서 소액주주들 것도 비싸게 최대 주주와 동일한 가격으로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그런 것을 의무화하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A라는 기업이 B라는 기업을 인수하려고 하는데 B라는 기업의 최대 주주의 지분을 A라는 기업이 우리가 얼마에 사겠습니다 하는데 거기다 경영권 프리미엄을 얹어주고 대신 나머지 소액주주들의 주식은 그냥 시장 가격에 사고. 네, 맞습니다. 그 사례가 KB증권을 들어보면 쉽게 얘기하는데요. KB증권은 최대 주주가 한 23% 정도밖에 들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현대상선이 최대 주주였고요. 현대상선 같은 경우는 주식을 2만 3천 원, 주당 2만 3천 원 정도에 팔았는데 시가가 얼마 정도였어요? 그때 당시 시가는 6천 원 정도였습니다. 6천 원짜리를 2만 3천 원 주고 샀다고요? 2만 3천 원 주고 판 거죠. 네, 그렇죠. 그래서 2만 3천 원 주고 팔았고요. KB금융지주에. 거래가 끝나고 나서는 소액주주들한테 지분을 헐값에 강매를 하게 하는데 그 강매 방식이 지분 교환입니다. 즉, KB금융지주 주식을 주고 너네는 지금 6천 원 정도짜리 주식을 갖고 있으니 우리가 6천 원 정도 쳐줄게. 대신 우리 금융지주 주식을 가져라. 싫으면 팔고 떠나라. 이렇게 했었고요. 그 과정에서 자사주 매각도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주들이나 시민단체에서 보기에는 자사주가 전체 주주를 위해서 써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분 교환 목적으로 그걸 성사시키기 위해서 미리 매각을 한 게 아니냐 그리고 최대 주주는 2만 3천 원에 팔았는데 자사주는 왜 그렇게 헐값에 팔았냐 그래서 의심을 제기하고 배임 혐의로 고발한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소액주주들은 2만 3천 원에 팔 수 있었으면 주당 1만 7천 원 정도 더 비싸게 팔 수 있었죠. 그런데 그 기회를 박탈당했고요. 그러면서 약 2조 정도 손실을 보게 최대 2조 정도 손실을 보게 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그러니까 대주주가 갖고 있는 주식의 한 주의 가치나 우리가 갖고 있는 주식의 한 주의 가치는 동일한데도 불구하고 대주주 지분만 그렇게 비싸게 주고 그리고 오히려 소액주주 지분은 어떤 식의 방법을 쓰게 함으로써 오히려 손실을 일으켰던 사례를 말씀해 주신 거네요. 그렇죠. 이게 회사의 가치는 똑같거든요. 바뀌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대주주 거를 비싸게 사면 소액주주 거는 싸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돼서는. 그렇죠. 돈이 한계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비싸게 산 만큼 소액주주 들은 건 좀 싸게 사주고요. 싸게 사버리고 그 방법을 주식 교환, 합병 등의 방법을 써서 소액주주를 축출하게 만듭니다. 의무 공개 매수 제도가 만약에 도입되면 어떤 식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면 이제 KB 사례를 들어보면 만약에 예컨대요. 현대증권을 팔 때 KB 금융지주는 소액주주들한테도 2만 3천 원을 제시해야 됩니다. 또는 전체 주주, 즉 최대 주주와 소액주주 합쳐서 1만 7천 원의 적정 가격이다 그러면 동일한 가격으로 제시를 해야 되고요. 그렇게 제시를 하면 소액주주 입장에서는 나는 8천 원 정도, 7천 원 정도 있었는데 그만큼 이득을 보게 되는 거죠. 이게 주주는 최대 주주와 소액주주가 동업자입니다. 그렇죠. 동업자이기 때문에 최대 주주도 동업자가 같이 비싸게 팔 수 있게끔 최대한 노력을 해줘야 됩니다. 그런 노력 없이 단순히 자기 지분만 비싸게 팔려고 그리고 최대 주주 특수관계인인 친인척 일과만 비싸게 팔려고 그렇게 딜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식의 자본시장의 문화가 있다 보니까 외국인들도 굳이 우리나라에 있는 기업들의 투자를 잘 안 하려고 하는 경향도 분명히 존재할 것 같고요. 이게 또 코리아 데스카운트의 하나의 문제점 가운데 하나로 보시는 거죠? 맞습니다. 이게 본인이 갖고 있는 주식이 저평가됐다고 해서 샀는데 이렇게 주식 교환이나 합병 방식으로 자기 걸 뺏어가오르면 투자가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의미 공개 매수 제도라고 하는 게 원래 없었습니까? 아니면 있었다가 없어진 거예요? 이게 IMF 직전에 있었다가 IMF 당시 구조조용을 좀 활발히 해야 될 필요성이 있었어요. 기업을 사고 파는 일이 많아졌는데. 그렇죠. 그렇게 의무 공개 매수 제도가 있으면 좀 시간이 지연되다 보니까. 그렇죠. 그리고 투자금도 커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없었다가 최근에 삼성 테크윈이나 그다음에 금호산업, 대우증권 이런 사례를 보면 지배주주와 소액주주 간의 매각 가격이 너무 차이가 나다 보니까 이거는 뭔가 불공정하다. 그래서 최대 주주가 오히려 소액주주의 이익을 침해하는 게 아니냐. 이제 이런 의혹이 제기되고 있고요. 그거를 이제 축소하기 위해서는 의무 공개 매수 제도가 필요하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IMF 당시에야 정말 너무 많은 기업들이 바로 도산을 해버리니까 그걸 어떻게든 좀 살리기 위해서 이걸 잠시 동안 접었던 것도 한편 이해는 되지만 이제는 다시 한번 살릴 때가 됐다고 생각해야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KB금융이, 금융지주가 현대증권을 인수했던 사례를 말씀해 주셨는데 혹시 다른 사례도 있을까요? 대우증권을 미래에셋그룹이, 미래에셋증권이 인수를 하게 됐는데요. 그때도 당시 산업은행으로부터 1만 6천 원에 매수를 했습니다. 대우증권을. 지분을 인수했는데 나머지 소액주주 지분은 단지 8천 원만 주고 합병을 해버린 거죠. 최대 주주는 1만 6천 원에 매수하고 최대주로부터 소액주주로부터는 합병에 하면서 우리가 주식, 너네 합병에 찬성하면 미래에셋 주식을 8천 원씩 줄게. 합병에 찬성하지 않으면 8천 원 받고 떠나야 돼. 이렇게 해서 8천 원에 강제 매각하게 해버린 경우가 있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그 기업을 사는 사람이 8천 원의 시가를 1만 6천 원을 주고 샀어요. 그런데 이제 굉장히 단순한 논리인데 1만 6천 원을 샀기 때문에 나는 이 기업의 가치가 적어도 1만 6천 원까지는 올라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서 산 기업이 1만 6천 원으로 주가를 끌어올리기 위한 노력을 할 것 같은 거예요. 그렇게 된다면 결국 소액주주가 8천 원의 주식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1만 6천 원이 될 테니까 이게 진짜 불공정한 걸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게 이제 1만 6천 원의 매수하는 입장에서는 실제 회사가 1만 2천 원이든 1만 3천 원이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고 최대 주주이기 때문에 얻는 사익이 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값 몰아주기자든지 이제 그 회사를 마음대로 운용을 할 수 있잖아요. 그로부터 얻는 이득이 훨씬 크다고 하면 이제 실제 가치보다 훨씬 비싸게 주가에 큰 의미가 없을 수 있다는 말씀이죠. 그렇죠. 그래서 2.4배 아까 얘기를 드렸는데 그만큼 사익 편치가 어마어마하다 경영권을 갖고 있으면 그런데 그거는 분명히 회사의 자산으로부터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 수익이. 그런데 그거는 그렇다 그러면 그 수익을 모든 주주가 동등하게 이제 수혜를 받아야 되는데 최대 주주만 받고 있다 보니까 그렇게 2.3배 만큼 과도하게 벌어진 상태입니다. 그 의무공개 매수 제도를 그러면 도입하게 됐을 때 사실 이거는 최대 주주는 싫어할 수 있겠으나 최대 주주와 우리가 기업은 좀 별개로 봐야 되잖아요. 기업은 딱히 싫어할까요? 기업은 이제 딱히 싫어하는 건 없을 것 같고요. 최대 주주도 싫어할 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하나의 순기능이 또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적대적 M&A가 가끔 발생을 하는데 그 경우 의무공개 매수 제도로 인해서 방어 기능이 발생합니다. 어떤 식으로요? 즉 공격하는 쪽에서 지분을 인수를 하려면 최대 주주 지분만큼 공개 매수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데 그때 그런 경우 의무공개 매수 제도에 의해서 전체 지분을 다 인수를 해야만 이제 적대적 M&A가 가능하고요. 그렇다 보면 자금이 한정돼 있는 기업 같은 경우는 적대적 M&A를 시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자금이 소요되기 때문에 방어하는 입장에서는 오히려 좋습니다. 그래서 일부 국가에서는 이걸 하나의 방어 제도로 해서 도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해외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좀 현황을 설명해 주시면요. 대표적으로 유럽 쪽에서 많이 활발하고요. 영국 같은 경우는 30% 이상 보유하고 싶거나 또는 지배권을 인수하기 위해서는 의무공개 매수 제도를 도입해서 전체 지분을 인수해야 되고요. 프랑스도 비슷합니다. 프랑스 같은 경우는 3분의 1 이상 매수를 해야 되는 거고요. 일본 같은 경우는 소액주주 보호 기능은 조금 적고 대신 시장에 전체를 맡길 수 없으니 66% 이상 매수를 원하는 경우 또는 지배권을 원하는 경우는 사전에 공개 매수를 해라. 이런 식으로 시장에 전체를 맡기지 않고 어느 정도 제약을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이 기업을 인수하기 위해서 블록들의 계약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에서 공개 매수를 함으로써 소액주주들도 그 기회를 동일하게 가져갈 수 있게끔 시스템을 다른 국가들에서는 좀 갖추고 있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지금 이 제도가 도입이 안 되고 있는 이유는 뭘까요? 안 되고 있는 이유는 최대주주 같은 경우는 비싸게 팔고 싶은 경우가 많거든요. 경력권 프리미엄이라는 영국파에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최대주주는 별로 안 좋아할 겁니다. 그러니까 최대주주가 일부는 좋아하고 일부는 안 좋아합니다. 그런 경우가 좀 있고 이게 방어수단으로 작용을 하다 보니까 그 기능만 보는 거죠, 사람들이. 실제로 순기능을 안 보고 그래서 일부 반대하는 투자자들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이게 미국에는 없습니다, 이 제도가. 그런데 미국에 없는 이유는 다른 방법으로 보호를 하기 때문에 그런데요. 미국 같은 경우는 이런 매각을 하는 경우 이 사회가 아니라 독립된 유연회로부터 거래를 승인받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지배주주가 아닌 최대주주를 빼놓고 소수 주주들끼리만 모여서 주총을 열어서 과반수가 통과돼야만 매각이 결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가 이해상충 때문에 배임 혐의가, 배임 이슈가 발생하기 때문에 100% 매수를 해라, 우리 거를 이렇게 제안을 하고요. 실제로 한 95% 정도가 매수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무공인 매수제도가 없지만 그런 방법으로 소액주주를 보호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 사회가 최대주주에 의해서 뽑히고 그런 의사결정을 할 때 최대주주에 의해서만 그들의 이익을 위해서만 의사결정을 하다 보니까 소액주주들은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이야기를 들으면서 많은 생각이 좀 오고 갑니다. 이런 것들이 도입됐을 때 단 한 기업의 주식 가치가 올라감으로써 시세 차익을 노리는 것이 아니라 이런 문화가 형성됨으로써 외국인 투자자도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나도 차별받지 않고 투자할 수 있다라는 것 때문에 외국인 투자자금이 또 잘 들어올 수도 있는 거니까요. 이런 활동들이 좀 확산이 되면서 우리나라의 자본시장이 전반적으로 개선된다면 개인 투자자분들의 투자 수익률도 훨씬 더 나아지겠죠. 그런 취지로 저희가 이야기를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지금까지 소액주주모인 강동호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고요. 탐나는 주식 2PM도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